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선한목자교회 전교직원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긴 고별 말씀 중 일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한 표현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속에서 포도나무와 포도원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을 하지만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이곳에서 한 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이란 뜻은 보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의 나무가 아닌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포도나무라는 뜻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포도나무 이것은 곧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것과는 다르시고 본인은 차별성이 있다라는 뜻을 참 포도나무라는 말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단 오늘 말씀 가운데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도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만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 앞에서 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지의 역할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약간의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는가 이것은 가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맺을 수가 없는가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 포도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부정한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불구덩이에 던지는 역할 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에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풀만 무성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이죠 복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히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 심지어 열매를 맺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을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다시 이 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내게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어 달려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게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내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여기죠 하지만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무수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강건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나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눈 열고 내가 노력해서 내 휘발유 쓰면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꼭 중증병이 낫고 꼭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열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5년 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조명이 너무 따사르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네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목사의 신분으로는 처음 다시 선한목자교회에 섰습니다 제가 2018년까지 교회학교와 또 위지엠 사역 위드지저스 미니스트리 예수동행 운동의 사역을 섬기다가 제가 18년도에 목사 한수를 받으면서 삼척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굉장히 주님과의 동행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5년 심지어 예수동행 운동을 2년 동안 섬기면서 저는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동행을 잘한다고 여기며 그곳에 갔습니다 일기를 잘 썼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좀 외로운 곳이었거든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저와 아내 단둘이 그리고 부목사님 세 가정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이 좀 지나고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아무 말이 생각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무엇을 써야 될까 나는 도대체 주님과 무엇을 동행을 했는가 아침에 눈 뜨고 점심에 밥 먹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 쓰고 계시죠 우리가 그곳에 무엇을 남깁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기록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데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열심히 성경 봤어요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사역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들은 생각이 나는데 주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척에 내려간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굉장한 무력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패배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는 그 마음에 결국 제 마음을 다 내어줘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주님과의 동행은 결국 일기를 쓰고는 있었지만 주님과의 확실한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하나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 하나가 저를 다시 깨웠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임목사, 임목사가 담당하던 그 아이들을 내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임목사가 했던 설교 때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줄줄이 이야기를 하네 서로 몇 명의 아이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기억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 목회를 참 잘하셨네 그곳에서도 은혜가 있기를 별것 아닌 문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이셨어요 저랑 카톡을 주고받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하루라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동행이 아닌 것을 저는 이 목사님의 문자 하나로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 패배감과 무기력감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또 한 부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지방 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문자 하나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어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목회를 네가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나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만 보려고 했었어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확신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면 어떤 확신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는 끝났다 이제 성공했다 다 했다 된다 넥타이 잘 맺었다 옷이 괜찮다 얼굴이 나쁘지 않다 오늘 붙지 않았다 그걸로 어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거울을 봤을 때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건강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부족할까? 왜 내게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내게는 남들과 저런 것들이 없을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지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주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려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흐를 것입니다 감히 나는 알 수 없는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의 시간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전의 시간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지하주차장 들어올 때 저의 차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거기를 정말 우리는 작은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삼척에서 무기력했던 시간을 잠시 보내고 다시 주님과의 동행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저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찬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매 순간 매일매일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또다시 주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다 여겼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그것이 교만이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여겼지만 저는 그것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죠 삼척이라는 지역에서 첫째가 커감에 따라서 둘째에 대한 마음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좀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 이제 제가 둘째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 이제 제가 둘째를 갖겠습니다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맺히는 것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맺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교만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제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둘째가 생겼어요 저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가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 집이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 집이 두 개가 보이는데 둘 다 모양이 이상하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날 아내와 함께 울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섰는지 모릅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하려고 하는군요 주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왜 네가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생명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제서야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그냥 주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이 자녀를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주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6주 만에 그 아이는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넌 내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또 둘째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국 1년 뒤에 또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이를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를 갈망하고 있고 기도 제목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순히 아이가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때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앞에서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 저는 제가 열매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과 혹시 동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분명히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느냐? 그 생명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나무를 좀 찾아봤어요 사실 포도나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뜬구름을 잡고 있죠 포도나무 우리가 뽕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잘 모르듯이 포도나무가 과연 어떻게 생겼나? 찾아봤더니 특히나 이스라엘 쪽에 있는 포도나무를 찾아봤더니 넝쿨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덤블들이죠 그런데 너무 수많은 열매들이 그 가녀린 가지를 통해서 열려 있더라고요 그것이 포도주가 유명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포도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가지입니다 몸통이 큰 포도나무에서 얇은 가지들이 나와서 그 수많은 포도나무들을 맺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가지와 좋지 않은 가지 두 가지의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가지에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가지가 꺾일 정도로 무거운 포도 열매들이 맺히고 좋지 않은 가지에서는 아무것도 맺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가지처럼 붙어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붙어있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는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 변화만 봐도 이것이 열매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힘이 있다면 아 오늘도 나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지라 불러주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려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가지라 불러주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이지만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고니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니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능력 안에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어둠 가운데서도 쓰러져가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고하며 주님과 통행하며 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주님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열매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금 주님 안에 고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열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고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안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내 안에 그리하여서 형용할 수 없는 주의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 이제는 정말 넘치는 열매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가 하득 맺히기를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사 우리를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간절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늘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구하라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지 주님만을 붙들시는 능력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뤄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이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